원주시가 화훼단지 출자금 3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원주 화훼단지 SPC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총 30억 원의 자본금 가운데 10%인 원주시의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출자금 반환 시기는 추가 투자금을 확보한 이후로 정해져 실제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광단지 지정이 취소된 데다 원주시까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원주 화훼단지 사업은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